제주도 가시면 저도 불러오세요. 도와도 오고. 진짜요? 어. 바빠서 연락도 안 가잖아요. 아니 1박 2박 3일. 한복 메시지도 안 와. 아니. 언니 화사는 높은 가방 메고 다니고 저기 파리 가고 그러네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글로벌이라고 우리 무시해. 지금 화사 자기 선배는 지금 비욘세야 우리가 아니고. 글로벌이라. 무슨 소리야? 아니요. 뭐라고? 아니요. 지금 자기 선배는 비욘세라고. 아니요. 지금 미욘세라고.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아니 취해. 아니 미안해. 미안해.